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 철학과 인공지능학과에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는 이상욱이라고 합니다. 제 전공은 과학 철학이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상대성 이론의 여러 가지 철학적 쟁점에 관해서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전공하고 있는 과학 철학의 한정에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상대성 이론이 과학 이론인데 그 과학 이론이 20세기 초에 등장해서 당시에 문화적 배경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상호 발전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제기했던 시간과 공간에 대한 우리의 개념적 변화, 철학적인 쟁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폭넓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제들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대성 이론 그러면 이건 4차원과 관련된 무언가라고 떠올리기 쉬운데 정말 그런지 예를 들어서 4차원 시간 플러스 공간 개념과 그냥 4차원 시공간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 그다음에 상대성 이론에는 그 이름 자체의 상대성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과학 이론이 왠지 그냥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주관적이고 상대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데 정말 그런지 그다음에 약간 좀 어려운 내용으로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이냐 아니면 구성적이냐 하는 철학적 질문까지 다루어 보고요. 마지막으로 상대성 이론이 아직까지는 양자역학과 완전하게 통합된 형태의 이론으로 발전하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후에 물리학 발전을 통해서 이룩대로 이런 성과들이 가지는 어떤 물리학 이론이 가지는 특징들에 대한 한계 아니면 지향점 이런 걸 특히 아인슈타인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생각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너무 우리한테는 익숙하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역사적으로 볼 때 얼마나 새롭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배운 것이라는 점을 읽기 쉬운데요. 무슨 말이냐면 공간은 X축, Y축, Z축 이렇게 세 개의 축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각각을 여러분 줄자를 가지고 이렇게 정확한 간격으로 재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균질한 공간에 대한 생각들이 우리 직관에 있죠. 여러분이 좌측으로 1m 가는 것과 그 다음에 앞으로 1m 가는 것은 정확히 동일한 방식으로 움직이잖아요.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해서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흐르는 공간과 유사하지만 단지 그게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지를 공간에서 이렇게 제시할 수 없을 뿐이지 여전히 균질하게 흐르는 시간에 대한 감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싶겠지만 그리고 이 당연해 보이는 생각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바뀌게 되는데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그 당연해 보이는 생각이 사실은 당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뉴턴 역학이 등장하기 전까지의 인류 역사상 적어도 역사가 기록된 시기에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균질한 시간과 균질한 공간에 대한 생각이 없었고 뉴턴이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을 과학이론의 형태로 표준화시켜서 제시하고 그 다음부터는 교육과정에서 계속 가르쳐지니까 우리는 그걸 배우고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고 그 바탕하에서 상대성 이론을 보니까 이거 정말 이상하다.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생각이 얼핏 생각하면 상대성 이론이 등장해서 엄청나게 바뀌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리고 그 얘기는 맞아요. 맞지만 그 생각조차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조차 사실은 그 이전의 과학혁명 즉 뉴턴에 일으킨 이론적 변화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직관적인 시간과 공간에 대한 생각은 훨씬 더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과학이론이 계속 바뀌어감에 따라서 우리의 직관도 바뀌어나가고 우리의 문화도 바뀌어나가고 우리의 삶도 바뀌어나가는 그런 방식과 연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은 참고 문원들을 찾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20세기 초에 전신이나 철도처럼 굉장히 빠르게 사람을 이동시키거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수단이 과학기술이죠. 등장함으로써 사람들이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갖는 생각이 얼마나 바뀌었는가 하는 점들도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시에 자기가 태어난 곳 중심에서 몇 킬로 내에서 평생을 살았는데 갑자기 엄청난 속도로 엄청나게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게 되면서 그리고 거기서 온 소식을 거의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게 되면서 사람들의 직관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먼저 시대를 거슬러가서 고대부터 차근차근 이런 어떤 과학이론과 우리들의 직관사의 상호작용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선 고대 과학에서 시간과 공간이 어떻게 이해됐는가 하는 점은 지금 들으면 얼핏 들으면 좀 말이 안 돼 보이는 생각인데 이게 놀랍게도 일반상대성이론 제가 맨 마지막에 다룰 것과 연관이 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뜻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고대 철학자들, 플라톤의 티마이오스에 처음 나오는 생각인데 그 다음에 아리스토레스를 거쳐서 고대 철학자들이 대부분 공유했던 공간에 대한 생각은 공간 자체가 따로 존재하고 거기에 물질이 들어가서 그 공간을 채운다는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생각이 아니라 물질이 존재하는 것에 의해서 그것의 테두리, 그 표면들에 의해서 구성되는 그 물질의 존재와 그 물질을 감싸고 있는 표면들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 공간이 구성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직관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볼게요. 중세 스콜라 철학, 고대 철학의 전통을 계승한 스콜라 철학에서 어떤 논쟁이 굉장히 오랫동안 철학자들 사이에서 있었냐면 저 지금 보이는 그림에서 보이듯이 우주가 있으면 그 우주 끝에 가서 손을 우주 바깥으로 내놓으면 내놓을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주라는 게 제한된 어떤 공간, 유한한 공간이라면 그 공간 바깥에도 만약에 공간이 있으면 손을 내놓으면 저 그림에서 보듯이 뭔가 우주 바깥의 공간으로 손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당시 스콜라 철학에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진 결론은 고대 철학으로부터 이어져온 결론인데 그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우주라는 것이 물질이 전체가 구성되어 있고 존재하는 형태 전체를 가리키는 건데 그 물질적 존재 바깥에는 물질이 없기 때문에 공간도 존재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손 자체가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고대 철학자들이나 중세 철학에서 진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현대과학의 관장에서 보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 진공펌프 같은 걸 사용해서 어떤 공간에서 분자를 다 뽑아내거든요. 완벽하게 분자를 다 뽑아내는 건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만 예를 들어서 굉장히 큰 방에 공기분자 한 개, 두 개 남겨놓고 뽑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 기술이 워낙 발달해서. 그러면 진공 아니냐 거의. 그렇지가 않은 게요. 그 개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간이 이미 존재하고 그 공간에 물질이 들어가서 채우는 뉴턴적 생각을 근거로 할 때만 의미 있는 진공 개념이고 고대나 중세까지의 공간 개념은 물질이 그 존재 방식을 통해서 공간을 구성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물질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면 공간도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고대 철학자들이 멍청해서가 아니라 진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차이점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걸 조금 더 푸시해 보면 단순히 물질과 공간이 이렇게 기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뿐 아니라 공간이 어떤 장소인지에 따라서 공간의 속성 자체가 달라지는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 이건 이제 2세기에 살았던 톨레미라는, 푸텔레마이오스라고도 하죠. 톨레미라는 굉장히 박학다시켰던 고대 천문학자가 우주론을 고대 철학에 입각해서 제시를 한 것에서 온 개념인데요. 우주는 모든 장소가 다 동등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가운데 여기에 이제 지구가 있고요. 지구 바깥쪽에 이제 달이 지구를 도는데 그 달이 도는 궤도를 경계로 그 위쪽 세계, 별이 있는 세계들이죠. 우리가 지금 행성이라고 부르는 것도 옛날에는 별이었거든요. 그런 별들이 있는 세계들은 천상계라고 해서 그 밑에 세계, 즉 달보다 밑에 있는 세계의 지상계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공간이에요. 어떤 의미로 다르냐면 자연 법칙이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천상계의 공간은 거기에 있는 별들은 제5원서라고 하는 완벽한 에테르라는 원서로 이루어져 있는 공간이어서 묻지는 마세요. 왜 완전한 원서는 그러냐고 완전한 원서의 속성은 원운동을 합니다. 원이 굉장히 완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5원서로 이루어진 천체들은, 별들은 그 속성상, 그리고 그 공간의 특징상 원운동을 해요. 그에 비해서 지상계, 즉 달 밑에 세계, 여기는 1원소, 2원소, 3원소, 4원소, 물, 불, 흙, 공기 이 네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공간인데 이 물, 불, 흙, 공기는 에테르와 달리 부패가 있고 변화가 있어요. 완벽한 원소가 아니에요. 그리고 원래 자기 장소로 돌아가려는 어떤 속성이 있어서 불은 예를 들어서 위로 올라가고 흙은 밑으로 떨어지고 그런데 이런 원소들로 이루어진 이 공간에서는 거기다 힘을 가해질 때만 직선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밀 때는 어떤 물체들이 운동을 하는데 미는 걸 멈추면, 지금은 마찰력 때문이라고 하지만 예전에 고대의 세계관의 역학체계에 있어서는 주는 힘을 멈췄기 때문에 직선운동을 더 이상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요점은 뭐냐면, 디테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점은 뭐냐면 달의 궤도를 중심으로 공간 자체가 아예 다른 거예요. 원소도 다르고, 물질이 다르니까 공간도 다른 거죠. 그리고 물질을 지배하는 자연 법칙도 다르고 이런 생각들이 고대에 널리 퍼진 생각들이었고 과학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혹시라도 그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해 싶으면 제가 현재에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비과학적이긴 하지만 풍수지리서를 생각해보시면 돼요. 어느 장소에다가 집을 지으면 굉장히 사업이 흥하고 어느 장소에다 집을 지으면 문제가 생긴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장소들이 동등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런 비슷한 생각이 훨씬 체계적인 방식으로 우주론의 형태로 고대 과학에서 있었고 그게 사실은 정확히 뉴턴 시대 전까지 이어져 왔던 거죠. 그래서 뉴턴이 제시했던 여러분들은 지금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텅 빈 공간이 사방, 팔방 아래 위로 세 개의 축으로 펼쳐져 있고 그 공간 내에 물질이 어떻게 들어가고 그 물질이 서로 중력으로 끌어당기고 그거에 의해서 운동이 설명되는 우리한테는 익숙한 설명은 엄청나게 혁신적인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000년 이상 지속되던 이런 고대의 공간론을 바꾼 거죠. 그래서 이건 약간 여담이지만 뉴턴이 별로 겸손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뉴턴이 유명한 말을 했죠. 자기가 멀리 볼 수 있었던 것은 즉 자기가 그렇게 엄청난 과학적 성취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뉴턴이 얘기한 거인은 데카르트 여러분은 철학자로만 알고 계시지만 당대 최고의 과학자였고 갈릴레오, 케플러 같은 사람들인데 뉴턴이 겸손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공간에 대한 생각들을 바꾸려면 뉴턴이 아무리 똑똑해도 혼자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코페누쿠스라든가 갈릴레오라든가 데카르트라든가 여러 선배학자들의 그런 기여들을 모아서 거기에 입각해서 차근차근 체계화시킨 이론을 전개할 때만 이런 공간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 있었다는 점 그 점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코페누쿠스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코페누쿠스 사례도 이런 공간에 대한 생각이 바꾼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아인슈타인이 사실은 또 한 번 바꾸는데요. 뉴턴의 공간 개념을 시공간인의 형태로 그게 얼마나 중요한 기여이고 거기에 배경에 어떤 법칙적 고려가 있는지 하는 것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코페누쿠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흔히 코페누쿠스를 이해할 때 많은 분들이 사고의 전환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코페누쿠스 체계는 톨레미 체계랑 달리 가운데 지구가 있지 않고 태양이 가운데 우주 중심에 있거든요. 지구 자리에 태양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 빼놓고는 사실은 거의 다 똑같아요. 그 우주 체제가. 결국은 태양의 위치랑 지구의 위치를 서로 바꾼 거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런데 그거 가지고도 엄청난 과학적 업적을 이룩했으니까 결국 중요한 건 아이디어다. 뭔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왜 꼭 가운데에 지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태양이 있으면 안 돼. 이렇게 해서 그런 걸로 광고 카피도 나오고 그러죠. 그러니까 뭔가 생각을 멋지게 해내면 그러면 순식간에 세계가 바뀌고 과학이론이 바뀐다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하기가 쉽습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특히 사실과 다른 부분은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코피니쿠스가 이렇게 멋진 생각을 기가 막힌 생각을 하고서도 자신의 그런 생각들을 출판하기를 꺼리다가 거의 죽기 직전에 인쇄본, 교정본을 마지막에 볼 수 있었는데 이걸 두고서 이게 이렇게 훌륭한 과학적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대의 종교적 탄압 내지 박해를 두려워해서 그런 멋진 생각들을 출판을 안 했던 거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있는데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관련해서 이미 문헌적으로나 관련된 과학사 연구가 굉장히 많이 축적돼 있어서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코피니쿠스는 요즘 표현으로 하면 반교회적이거나 교회에서 배척당한 과학자이기보다는 핵심 인싸 교회과학자였어요. 코피니쿠스는 일단 사제였고요. 신부였습니다. 그런데 미사를 집도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지 않고 그 일종의 행정신부, 교회의 행정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는 특히 토지관리 같은 것들을 처리했던 신부였고 지금은 없어진 나라예요. 폴란드하고 프러시아의 중간에 있었던 바르미아라고 대주교가 다스리던 공국의 핵심 주교 집단의 한 사람이었고 참사위원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바르미아의 우리 현재로 지금 국무회의 정도에 해당되는 최고위 성직자 집단의 일원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교회법도 공부하고 볼로리나 대학이나 여러 당시에 유럽에 굉장히 유명한 대학들을 다니면서 교회와 천문학, 과학 연구를 동시에 공부를 했던 굉장히 교회 엘리트, 중회 엘리트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의 전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생각의 전환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코페닐쿠스가 그 생각의 전환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하늘을 관측하면서 기존 톨레미 천문학이 관측 결과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관측한 내용과 톨레미 천문학의 예측이 잘 안 맞는다. 하는 점들을 축적했습니다. 명심할 시점은 당시에는 만원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맨날 눈뜨고 보는 거예요. 물론 당시에는 도시의 불빛 같은 게 없으니까 하늘이 훨씬 더 잘 보이긴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흐린 날은 못 보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안 좋은 조건 하에서 하늘을 그렇게 관측하고 끊임없이 그 관측 결과들을 축적하고 대조해서 거기에 입각해서 자신의 천문학 이론을 만들어낸 것이다. 하는 점을 강조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해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관측 결과들과 그다음에 자기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기존의 톨레미 천문학의 여러 가지 이론적 기법들 그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보니까 지구와 태양 위치를 바꿔야지만 여러 가지 관측 현상들이 훨씬 더 성공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하는 점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태양 중심설 그러니까 우주의 중심에 태양이 있다는 생각에 도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페넬쿠스가 자신의 생각을 당대의 여러 학자들하고 서간문을 통해 당대에는 학술제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신들을 통해서 의견 교환을 하면서 자신의 이런 새로운 생각들에 대해서 단초들을 요약본들을 많이 공유를 했어요. 이런 엄청난 새로운 어떤 이론들을 전개했다는 사실에 많은 당대의 유럽 천문학자들이 어서 빨리 코페넬쿠스 선생님이 이론의 모든 자세한 내용들을 책으로 출간해 주기를 여러 곳에서 요청을 했었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르미아 참사회의에 소속된 그런 고위 공직자들도 바르미아가 작은 나라여서 폴란드하고 프러시아 사이에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여기 치고 저기 치고. 그래서 일종의 요즘에도 우리가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을 따면 구기가 선양됐다고 막 좋아하잖아요. 비슷한 방식으로 코페넬쿠스한테 책 좀 출간해라. 오히려 권했어요. 절대로 책 출간을 막거나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누가 책 출간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냐. 코페넬쿠스 자신이 부정적이었습니다. 이유는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당연해요. 우리가 이 공간 개념들을 바꾸는 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과학적인 이유들을 생각해보면 아주 당연해요. 천문학적으로 태양과 지구의 위치를 바꾸므로써 천체 현상은 기가 막히게 잘 설명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당장 문제가 되는 게 여러 가지 풀 수 없는 퍼즐들이 그전까지는 없었던 문제들이 마구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구가 엄청난 속도로 태양 주위를 자전하고 공존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지구는 사원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원운동을 하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말도 안 되는 건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중력. 그런데 중력은, 중력 개념은 뉴턴은 코페넬쿠스 죽고 나서도 한참 있다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거인의 어깨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코페넬쿠스 혼자서 뉴턴 역학도 만들어내고 태양중심설도 만들어낼 방법은 없거든요. 또 하나 지구가 그래 어떻게든 원운동을 한다고 쳐요. 그럼 원운동을 하면 왜 우리는 그걸 못 느끼는지. 여러분,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두통을 가져오지 않는 이유는 뭐죠? 뱅뱅 도는데 왜 안 올 줄 없죠? 이런 것들을 지금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건 디멘전이 워낙 사람이 작고 지구는 크기 때문에 지구가 회전운동을 해도 우리가 있는 이 근처는 거의 관성운동에 가깝기 때문이고 관성운동을 우리가 못 느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뉴턴 역할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설명은 코페넬쿠스에게는 이용 불가능했죠. 그런 설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코페넬쿠스가 어떻게든 이걸 설명해 보려고 설명해 보려고 하다가 설명이 안 돼서 결국은 포기하고 출간들을 미뤘던 거죠. 그런데 죽을 때가 돼서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에 코페넬쿠스가 어떤 방식으로 출간을 했냐면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라는 자신의 주저에서 서문에다가 일종의 내가 이 이론이 아직까지 완전하지 않아서 출간을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여러 주변 지인들이 출간을 권유해서 살 수 없이 출간을 하게 된다. 여러 동학들이나 후학들이 여기를 잘 보고 문제점을 잘 지적해서 좀 더 좋은 이론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코페넬쿠스 정도 되는 정말로 뛰어난 과학자조차 천상계, 지상계 구별 즉 공간이 질적으로 다른 종류의 위치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생각들을 탈피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았고 그걸 탈피하고 나서도 그냥 생각만 바꾸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등장하는 여러 가지 새로운 난제들을 풀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다는 점 그래서 그 난제들을 뉴턴 역학에 의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익숙한 모든 공간은 다 동등하다는 그런 생각들을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점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쉽게 떠올리는 건 시간여행이죠. 뭔가 이렇게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어떤 기계가 있고 그런지 타임머신이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타임머신, H.G 웨일즈라는 사람의 굉장히 유명한 공상과학 소설 타임머신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자극받아서 나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연스럽죠. 왜냐하면 아인슈타인이 시간의 상대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그 상대성은 시간여행의 상대성과는 별 관련이 없는데 어쨌든 과거 미래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생각이 이런 소설로도 표현됐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주 쉽게 그걸 지적할 수 있는 게 웨일즈의 타임머신이라는 소설은 아인슈타인이 특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1905년보다 무려 10년 전에 발표됐어요. 19세기 말에. 그러면 19세기 말 사람들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없이도 시간여행 생각을 했단 말이야? 물론입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전혀 무관하게 시간이 흐르는데 그 시간을 어떤 형태로인지 이동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이미 19세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생각이었어요. 단, 조심할 점이 과거로는 못 갑니다. 타임머신 영화 보시면 특히 최근에 만들어진 영화 보면 타임머신을 영화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과거로 돌아가는 내용이 나오는데 원래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내용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9세기에 널리 퍼져 있었던 문화적으로나 사상사적으로 널리 퍼져 있던 시간여행에 대한 생각은 과거는 이미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바꾸거나 돌아갈 수가 없는데 미래는 열려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서 어떤 변화들을 이뤄낼 수 있다 하는 생각들이 있었고 그런 생각 하에서 웰스의 타임머신은 당대에 널리 퍼져 있던 시간과 공간에 대한 생각들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반영하냐면 여기서 또 재미있는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함께 4차원이라는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 부분도 사실이 아닙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4차원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 4차원은 시간과 공간이 서로 결합된 방식으로 4차원인데 그게 아니라 공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X축, Y축, Z축 이렇게 3개의 차원이 있죠. 여러분들이 앞뒤로도 갈 수 있고 위로는 좀 쉽지 않지만 요새 비행기 타면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의 세 종류가 있다면 그 세 종류 외에 방향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여튼 한쪽으로 뭔가 흐르는 시간이라는 축이 있다. 그래서 3 플러스 1 공간 플러스 시간의 형태로 4차원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고 특히 그 생각이 잘 반영됐던 것들이 빅토리아 시기에 여러 작품들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웰즈의 타임머신 원본을 보시면요. 웰즈가 시간을 굉장히 독특하게 이해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웰즈가 생각하기에 시간이라는 건 의식의 흐름을 따라서 움직이는 어떤 축이에요. 그래서 공간적으로는 물체가 완전한 형태로 존재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공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식의 흐름에서 한 슬라이스 단절된 어떤 면에 해당되기 때문에 물체가 실제로 우리가 경험을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걸 만지면 이렇게 만지면 일정한 지속 시간 동안에 그걸 만져가지고 우리가 경험을 해야지 이게 물체의 존재를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웰즈가 생각하기에 3차원 공간에 물체가 완전하게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그것이 시간의 지속을 통해서 계속 유지가 돼야지 그리고 유지된 게 우리가 의식적으로 경험을 해야지 존재가 완성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인데요. 물론 이거는 아이시단의 상대성 이론에서 얘기하는 시건강 개념과는 굉장히 다른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4차원 부분인데요. 4차원에서 흔히 아마 강연에서도 들으셨을 수 있는데 우리가 1차원, 2차원, 3차원 외에 뭔가 기존의 3개의 축과 수직인 새로운 축을 상상해 볼 수 있고 물론 우리가 그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4차원 하이퍼큐브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정육면체가 아니라 4차원적으로 축이 하나 더 있는 그런 어떤 수학적 대상을 태설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태설학도 상대성 이론 전에 나온 개념입니다. 수학자들이 그거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공간적으로는 그냥 3차원인데 축이 하나 더 있어서 거기에 있는 어떤 상당히 초월적인 우리가 경험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어떤 대상을 수학적 대상을 생각했고 그 생각은 이미 19세기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거죠. 그러면 밑으로도 내려갈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19세기 중반에 굉장히 유행했던 소설 물론 식자층에서는 유행했던 소설인데 그 소설 중에서 플랫랜드라는 소설이 있어요. 평평한 땅이라는 뜻이죠. 플랫랜드 그게 뭐냐면 2차원적 존재를 상상해서 묘사한 소설이에요. 소설 꽤 재밌어요. 우리나라말로 번역도 된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2차원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한 현상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뭐냐면 어떤 방에 있었던 물건이 갑자기 사라졌다가 다른 방에 갑자기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순간이동이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런데 알고 봤더니 3차원적 존재가 거기 개입을 해가지고 2차원의 한 방에 있었던 물건을 들어가지고 다른 방에 옮겨 놓았더니 2차원 존재는 이 3차원 축을 모르니까 3차원적으로 새로운 공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으니까 2차원 존재가 보기에는 갑자기 물건이 사라졌다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 플랫랜드의 시나리오를 똑같이 적용해서 4차원으로 확장시키는 논의가 당시에 상당히 대중적으로 널리 인기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3차원적 존재다. 3차원에 살고 있으니까 공간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3차원에서 물건이 갑자기 사라졌다가 다른 곳에 나타나는 게 가능한데 그건 뭐냐면 마치 플랫랜드에 우리 3차원적 존재가 개입하듯이 4차원적 존재가 있어서 그 4차원적 존재가 4차원 공간을 통해서 그 물건을 옮겨가지고 우리 공간에 다시 갖다 놓은 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관련돼서 SF 같은 데서 많이 보는 시나리오들은 이미 19세기에 다 나왔던 얘기들인 거예요. 사실 조금 더 나가서 정말로 당시에 빅히트를 쳤던 책 이거는 그렇게 학술적으로 아주 뛰어난 책은 아닙니다. 그런데 당시에 엄청난 베스트셀러였던 책 중에서는 저기 인용분도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우리 두뇌의 브레인 몰류클 그러니까 우리 두뇌가 작동하는 그런 방식에 영향을 끼치는 어떤 분자들이 있는데 그 분자들은 뭔가 4차원적 존재들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했던 웨일즈 의식 경험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어떤 것들을 파악하고 연관관계를 생각해낼 수 있는 이유는 3차원을 뛰어넘는 뭔가 초월적인 어떤 그런 존재들과 상호 교류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당히 신비주의적인 생각들 여러분들이 흔히 4차원 시공간 그랬을 때 요즘에도 많이 나오는 굉장히 신비주의적 얘기들이 이미 19세기 때부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이전에 존재했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나오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론의 의미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틀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베르크송 같은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도 누가 봐도 물리학적으로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거든요. 얼핏 생각하면 그거를 아 물리학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꼭 그렇게 보기보다는 사실은 물리학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문제들과 당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지성사적으로 볼 때 문화적으로 볼 때 관심을 가졌던 문제들이 달랐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기존에 이렇게 이미 4차원 논의 그다음에 뭔가 신비주의적으로 어떤 차원들을 이해하려는 논의 이런 배경 하에서 해석하다 보니까 물리학적으로는 분명히 틀린 해석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한 분야의 지식이 다른 분야 지식으로 변용될 때 거의 예외 없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틀린 건 맞아요. 물리학적으로는 틀린 건 맞지만 이게 틀렸다고 해서 무조건 심플하게 오해라고 생각을 하는 건 그렇게 적절한 방식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핵심은 뭐냐면 특수상대성 이론의 핵심은 시간하고 공간, 특히 시간이 물체의 운동 속도, 물리학적으로는 좌표계라는 표현을 더 선호하는데요. 어쨌든 여러분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절대적으로 똑같지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다 다르게 규정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그런 깨달음에 있습니다. 그게 아마 다른 강의에서 많이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다뤘던 로렌츠 변환식. 특정 속도로 움직이는 관찰자의 시간은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관찰자의 시간과 달라지는데 그 달라지는 방식에 공간도 들어가 있잖아요. 공간의 속도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물체의 위치나 길이를 재는 공식에도 시간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시간과 공간이 서로 엉켜지는 방식으로 존재하게 되고 결국은 관찰자마다 다른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런 생각들 자체가 당시에는 어떻게 이해가 됐냐면 뭔가 신비로운 4차원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의 얽힘이 일어날 수 있다는 형식으로 이해가 되거나 아니면 다른 강의에서 아마 다룰 텐데 인상주의 화가들을 발전시킨 추상화 화가들, 피카소 같은 화가들의 경우에는 아예 보는 관점에 따라서 동일한 대상도 완전히 다르게 파악될 수 있다. 일종의 상대주의적인 관점들, 그런 관점들과 연결을 시켰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특수상대성이론, 1905년에 아인슈타인이 발표한 특수상대성이론이 상대성도 있지만 절대성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 점이 문화적으로 변형된 상대성이론과 물리학적으로 적절하고 철학적으로 인식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상대성이론의 차이점입니다. 차이점은 이거예요. 특수상대성이론에 따르면 분명히 정지에 있는 나와 제 기준으로 볼 때 움직이는 다른 사람의 시계는 다르게 흐릅니다. 그건 분명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다르게 흐르는 방식이 규칙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시간이 다르게 흐를지에 대해서 로렌치 변환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좀 꼬여서 어렵긴 하지만 시공간이 서로 결합돼서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관찰자에 대해서 상대적이긴 한데 그 상대적인 방식이 절대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상대적인 방식이 그냥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정확한 방식으로 자연법칙적으로 주어져 있다는 거죠. 물리학의 상대성이론이라는 게 결국은 내 주관적 경험, 내 기분에 따라서 시간의 길이가 달라지는 그런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물리학적으로 얘기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그렇지만 실제로 정작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의 핵심적인 모티베이션은 갈릴레오 상대성을 일반화한 것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어려운 얘기지만 중요하니까 말씀드릴게요. 갈릴레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주저에서, 역학책에서 만약에 당신이 그 아주 아주 잔잔한 부득가에 정박되어 있는 엄청나게 큰 배에 선실 안에 있다고 치자. 그리고 커튼을 다 내렸어요. 바깥이 안 보여요. 거기서 그 어항이 있고 거기에 금붕어가 있다. 그러면 근데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배가 아주 천천히 출발을 해서 아주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었다고 쳐보자. 근데 커튼을 쳤으니까 그게 안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은 배가 움직이고 있는지 아닌지를 눈치를 못 챌 테고 그 상황에서 거기서 만약에 공을 던지거나 그러면 마치 정지에 있는 육지에서 공을 던지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공 던지게 하고 놀 거란 말이에요. 금붕어도 자기가 육지에 있는지 지금 항해 중인 배에 있는지 그걸 차이를 못 느끼고 움직일 거라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뭘 뜻하냐면 그게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모든 등속 좌표교의 동등성이라는 건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정지에 있다는 것과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이걸 관성운동이라고 해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는 것 사이에는 물리학적으로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물리학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거기서 작동하는 물리법칙. 거기서도 공을 쥐었다 떨어뜨리면 떨어지겠죠. 그다음에 공 던지게 할 때 대충 어떻게 잡아야 될지 우리가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런 물리법칙은 완벽하게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물리법칙이 기술이 돼야 돼요. 이게 이제 수학적으로 물리타는지는 좀 복잡하니까 그걸 생략을 하고요. 요점은 그렇게 확인된 그런 등속운동을 하는 좌표계 사이에 성립하는 등가성, 동등성 그것을 반영한 게 뉴턴 역학이에요. 그게 뉴턴 역학이 가속도와 심사의 관계로 표시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수학적인 말씀을 드리면 미분을 두 번 하면 부호가 똑같아지거든요. 원래 거라. 그런 이유 때문에 뉴턴 역학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등속 좌표계에서. 문제는 뭐냐면 19세기 중반에 완성된 맥스웰의 전자기학은 이 갈릴레오 상대성을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자세한 얘기는 딴 강의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핵심은 정지 있는 좌표계와 움직이는 좌표계 사이에 차이가 나타나야 돼요. 마그네틱 필드, 자기장이 만들어지거든요. 움직이면. 여러분 막 돌리면 자기장 만들어지잖아요. 그건 난처한 거예요. 분명히 역학에서는 갈릴레오 상대성이 유지가 되는데 전자기학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이론에서는 이게 유지가 안 돼요. 아인슈타인의 위대함은 이 둘을 둘 다 말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걸 고민하다가 아 시간하고 공간 개념을 바꾸면 돼.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앉아가지고 아 뉴턴의 시공간 개념은 너무 단순해. 3차원 공간하고 시간 이렇게 따로 놀고 왜 꼭 그래야 돼? 시간, 공간은 주관적일 수 있고 측정하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잖아. 이걸 바꿔보자.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코페리누쿠스가 지구하고 태양 한번 바꿔봐? 이렇게 가지고 이론이 나온 게 아니라 엄청난 관측과 이론적인 논의를 통해서 얻어진 것처럼 아인슈타인도 아주 구체적인 문제, 두 이론 사이에, 물리학의 근본 이론 사이에 충돌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그 결과로써 이런 방식으로 시간과 공간을 정의하면 서로 엉키는 방식으로 그러면 두 이론의 모순이 사라진다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던 거죠. 실제로 아인슈타인의 대학 시절 스승이었던 민콥스키가 나중에 시공간 개념을, 민콥스키 시공간이라고 얘기하는 시공간 개념으로 아인슈타인 이론을 재정식화했을 때 처음에 아인슈타인은 약간 꺼려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문제의식은 굉장히 구체적인 거였는데 사람들이 다 시계를 가져다니면서 시간을 측정한다는 거였는데 갑자기 수학적인 방식으로 처리가 되니까 처음에는 좀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다가 결국은 그게 굉장히 깔끔하게 시간과 공간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니까 나중에는 이제 납득을 하게 되거든요. 정리를 하면 특수상대성 이론의 철학적인 핵심은 그게 4차원인 것도 아니고 4차원은 그전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게 시간과 공간을 상대적으로 본 것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은 이전에도 있었고 오히려 상대적이면서 동시에 절대적인 즉 물체 운동 속도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시간과 공간이 결합하는 방식으로 달라지는데 그 달라지는 방식은 절대적인 그런 어떤 독특한 인식론적, 철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아인슈타인은 물리학에서 아주 구체적인 문제를 실제로 해결을 했다는 점 그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넘어가면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이거는 이제 아주 완벽하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려면 수학적으로 좀 자세하게 아셔야 돼서 제가 그 얘기까지 갈 수는 없는데 특수상대성 이론의 시공간은 물리학자의 용어로 평평한 시공간입니다. 플랫스페이스 타임이라고 해서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속도로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시간하고 거리 개념은 달라져요. 달라지지만 그 달라지는 방식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절대적으로 주어지고 로렌즈 변화나 인해서 그리고 시공간의 구조 자체는 전부 다 똑같아요. 달라지는 건 시간하고 공간의 상대적인 크기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엄청나게 빨리 움직이든 내가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든 내가 바라보는 시공간은 똑같고 단지 거기에 어떤 물질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물질에 의해서 상호작용이 달라지는 거죠. 중력이냐 전작이냐.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뉴턴역학과 아인슈탄의 시공간 개념에 전제하는 시공간 개념과 뉴턴역학이 전제하는 시간 플러스 공간 개념은 약간의 차이만 있지 기본적으로는 같아요. 뭐냐면 시공간의 구조가 정해져 있고 거기에 물질이 채우는 거예요. 여전히.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냐면 일반상대성 이론의 시공간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원래의 목적은 갈릴레오 상대성을 좀 더 일반화시킬 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갈릴레오 상대성을 아까 말씀드렸던 전자기화격에도 적용시킨 게 아인슈탄의 특수상대성 이론이잖아요. 그다음에 이걸 중력까지 포함시키려 그러니까 가속운동을 하겠죠. 중력이 당기니까. 등속운동뿐 아니라 가속운동을 하는 대상에 대해서도 이런 동등성, 물리법칙이 여전히 동등하다 하는 점을 요구하게 되면 일반상대성 이론이 도출이 되는데 일반상대성 이론이 도출된 결과를 보면 아주 묘한 특징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마 딴 데서 많이 강의를 들으셨을 테니까 물질이 어떤 방식으로 우주에 분포하느냐가 왼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시공간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가가 다른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공간이 구조화되는 방식이 그러니까 여러분 공간이 휘어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플랫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평평하지 않고 물질이 많이 있는 곳 근처는 공간이 좀 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휘어져 있는 방식이 물질이 우주에 분포하는 방식과 뗄리야 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고대에 플라톤이나 아리스테레스가 생각했던 즉 물질이 존재하는 것의 외연들로 공간이 구성되는 것이지 물질을 다 제거하고 나면 여전히 공간이 남는 그런 진공기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생각과 사실은 상당히 유사합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고대 철학자들이 아인슈탄의 일반 상대성 여론을 다 예측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강연의 주제인 시간과 공간의 철학적인 특징에 주목해 볼 때 유사점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인슈탄에게는 물질을 전부 다 제거하고 나서도 우주 전체의 시공간이 남아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그 질문 자체가 물리학적으로 말이 되는지 여부조차도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등장하는데요. 아인슈탄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식, 즉 중력까지 포함해서 갈릴레오 상대성을 훨씬 더 포괄적으로 적용했다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훨씬 일반적입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에 비해서 보편적이고 그렇지만 상대성인 이유는 뭐냐면 물질의 분포가 우주의 시공간 구조에 상대적으로 결정되고 그 다음에 거꾸로 얘기하면 물질의 시공간 구조가 물질의 분포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어떤 것들을 결정한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 얽혀있다는 그런 상대적인 특징들을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인슈탄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여전히 완벽하게 일반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양자역학 때문입니다. 양자역학과 관련돼서 양자역학에서 출발한 여러 가지 엄청난 이론들이 되게 많은데 양자장이론이라든가 표준적인 우주론에서도 많은 이론들이 있는데 그 이론들은 일반 상대성 이론의 이렇게 굉장히 고유한 특징 즉 시공간의 구조와 물질의 분포가 서로 아주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특징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의미에서 이건 여전히 물리학자들이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로 남아 있고 이것이 이제 해결이 돼야지만 일반 상대성 이론을 좀 더 일반화시켜서 Theor of everything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모든 것에 대한 이론이 탄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철학적으로 조금 더 깊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흔히 뉴턴의 시공간은 절대적이고 뭔가 이렇게 딱 하나 있고 모든 사람들의 게 다 딱 하나 있고 그에 비해서 아인슈타인의 시공간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자신이 움직이는 속도에 의해서 시간과 공간이 조금씩 다르게 측정되기 때문에 상대적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뉴턴의 시공간은 절대적이니까 딱 하나 있겠죠. 그리고 그건 정말 실제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물질이 존재하듯이 정말로 공간 자체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가면 물질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시공간을 생각하기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걸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물질에 의해서 시공간이 구성된다고 얘기해요. 구성이란 말은 없는 걸 거짓말로 만들어낸다는 뜻이 아니라 물질들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 혹은 물질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에 의해서 시공간이 함께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물질과 시공간이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같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이렇게 서로 시공간을 절대적인 어떤 실제하는 것으로 이해할 것이냐 아니면 물질이든지 뭐든지 다른 방식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이해할 것이냐의 대립은 철학사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대립입니다. 대표적으로 뉴턴과 라이프니츠의 대립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뉴턴의 역학이 그런 절대적인 공간 개념에 의해서 등장했을 때 라이프니츠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주가 지금 있는 형태로 그대로 존재해요. 존재하는데 이 우주 전체를 1미터 오른쪽으로 옮겨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느낄까 안 느낄까? 우주는 존재하는 모든 건데 이 우주를 1미터 옆으로 옮긴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 이것도 사실은 애매한 얘기죠. 그게 말이 된다고 쳐요. 말이 된다고 쳐도 우리가 그걸 못 느낄 거라는 건 확실하죠. 왜냐하면 모든 게 다 1미터 오른쪽으로 옮겨졌으니까 내가 측정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라이프니츠는 이로부터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냐면 공간적인 거리라는 것은 그게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뉴턴에 의하면 정말로 객관적인 공간 내에서 자기가 어디 위치냐에 따라서 그 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로 존재하는 무엇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결국은 존재하는 사물들이 먼저 있고 그 사물들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이런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공간이 만들어진다? 무슨 뜻인지 감이 안 오시죠? 여기서 제가 카르납이라는 철학자의 생각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카르납은 20세기 초에 비엔나에서 활동하다가 나치가 득세를 하면서 정치적으로 좌파였던 이유로 미국으로 망명해서 미국에서 과학철학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과학철학자인데요. 카르납이 저술했던 책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책 중에서 세계의 논리적 구성, 데어 로지쉐, 아프 바우 데어 벨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카르납은 세계를 논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요. 그 디테일한 내용은 너무 복잡하니까 제쳐두고요. 대충 그 핵심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우리나라의 지하철 노선도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서울 지하철 노선도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서울 지하철 노선도는 당연히 각 역들 사이의 거리나 방향을 정확히 반영하진 않죠. 그런데 정확히 반영하는 게 하나는 있어요. 뭐냐면 그 역이 어떤 역과 연결되어 있는지, 압력은 뭐고 뒷역은 뭔지,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죠. 다른 말로 하면,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서울시의 지하철 노선도는 적어도 역들 사이의 논리적 연관관계는 정확하게 포착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굉장히 익숙한 한 역을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어서 강남역이라고 치죠. 그러면 그 강남역을 제시하는 방식이 두 가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제시하냐면 뉴턴식으로 제시하는 방식이 있고, 라이브니츠식으로 제시하는 방식이 있어요. 뉴턴식으로 제시하는 방식은 이거예요. 서울시의 지하철이라는 게 정말로 존재해요. 그리고 각 역들이 절대적인 공간 내에서 정확한 위치상에서 존재해요. 그게 먼저 존재하고 나서, 그다음에 그것들 사이에 거리를 재보고, 강남역 앞에 뭐가 있고, 강남역 뒤에 뭐가 있고, 이걸 따져봐서 강남역의 위치를 우리가 알아내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공간 내에 물질들이 위치해 있고, 그 물질 사이의 관계는 그 공간 내에서 의미를 갖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한번 강남역을 찾는다고 생각해봐요. 공간 같은 거 무시해요. 공간 전혀 떠올리지 않고, 강남역에 대해서 서울시에는 지하철 중에서 원형을 그리는 지하철 노선이 하나 있다. 오케이, 그럼 2호선이죠. 딱 하나 있어요. 그러면 그 지하철 노선에는, 제가 몇 개 역이 있는지 외우고 못 들어왔네요. 50개 역이 있다고 쳐요. 50개 역이 있다. 그 50개 역 중에서 교대역과 그다음에 역삼역 사이에 있는 역이다. 그러면 교대역하고 역삼역은 어떻게 정의합니까? 그게 정의하기 어려우면 강남역에 가지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집어넣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내에서 사람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역이다. 강남역을 딱 집어넣을 수 있는 어떤 특징들을 그걸 갖다가 철학자들은 속성이라고 해요. 프로퍼티들을 전부 다 쌓아놓으면, 그러면 공간에 대한 언급 하나도 없이, 지하철 노선도 전체에서 강남역이라는 걸 집어넣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존재자들이 공간 내에서 어떤 위치를 점유하는가를 공간을 먼저 생각하고 거기다가 물체들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공간 생각하지 말고 물체들 사이의 관계. 얘는 얘 앞에 있고, 얘는 옆에 있고, 얘는 여고양 연결돼 있고, 얘는 교차점이 세 개의 라인이 만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인포메이션을 다 집어넣으면 실제로 지금 이거는 우리 사람은 하기 어렵지만 컴퓨터한테 시키면 합니다. 여러분들 그 정보를 다 집어넣고 지도 그려라 그러면 지도 그리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공간상의 위치를 확정하는 걸 구성적으로 공간상의 위치를 확정한다고 얘기해요. 카르납이 원칙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세 개의 여러 가지 물리적 관계들을 구성해낼 수 있다는 걸 철학적으로 보였어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대성 이론이라는 물리학적으로 타당하고 경험적으로 굉장히 성공적인 이론에 대해서도 그것이 공간에 대해서 뉴턴식으로 절대적인 공간이 존재하고 거기에 물질이 들어간다고 보느냐, 아니면 라이프니츠식으로 물질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 공간이 구성되느냐고 보느냐 하는 두 가지 서로 다른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두 가지 가능성 중에서 무엇이 맞느냐 하는 점들은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 사이의 통합이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의 통합을 기획하고 그쪽으로 연구하는 수많은 물리학자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갈리거든요. 어떤 접근 방법을 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어떤 물리학자들은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통합하면서 뉴턴식으로 시공간을 절대적인 것으로 놔두고 통합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학자들이 있고 여러 가지 또 다른 학자들은 리 스몰린이나 여러 학자들은 아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의 어떤 뛰어난 기여 즉 물질의 분포와 시공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점을 인식하고 그걸 반영하는 물리학 이론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런 입장을 보이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들이 얼핏 보면 세계 전체를 1미터 옆으로 옮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굉장히 추상적이고 철학적으로 보이는 질문들이 현재도 물리학의 최전선에서 상대성 이론을 좀 더 일반화시키기 위한 노력에 적용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강연의 맨 마지막 주제인 과학 이론이란 무엇인가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과학 이론이고 어떻게 더 발전할 수 있는가 하는 주제와 연결이 되는데요. 과학 이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개념들과 그것의 이론적인 서술들을 사용해서 우리 주변의 현상들이나 벌어지는 일들을 설명하고 가능하다면 예측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과학 이론이 될 텐데요. 그 과학 이론에는 크게 근본 이론이라는 것과 현상론이라는 것의 구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근본 이론은 단순히 그 이론이 세상을 설명하고 예측만 할 뿐 아니라 그 이론에서 전제하고 있는 어떤 존재자들 거기에서 이런 이런 게 존재한다. 그런 것들은 이런 속성을 지닌다 하는 것들이 진짜로 존재한다는 아까 실제적으로 존재한다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론들을 말하고요. 현상론이라는 것은 그런 이론들이 있어도 그런 이론들을 정확하게 계산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물리학자들이나 또 다른 과학자들은 현상론이라고 해서 어쨌든 우리가 실험실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관측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이론들. 그런데 그 이론 자체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이론이 상정하고 있는 어떤 인과적 작용이나 거기에 존재자들은 그 과학자들조차도 그걸 제안한 과학자들조차도 진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냥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편의상 얘기하는 그런 이론들도 있고 그렇게 차별성이 있거든요. 중요한 점은 뭐냐면 적어도 근본 이론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을 잘하기 위해서 만든 현상론은 괜찮아요. 그건 괜찮은데 근본 이론에 있어서는 그 이론이 가정하는 존재자들은 객관적 실제가 있어야 된다. 정말로 존재하는 거다라고 많은 과학자들이 믿고 있다는 거죠. 아인슈타인도 상대성 이론의 주창자인 아인슈타인도 정확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동료 물리학자들로부터 엄청나게 심한 말도 들었거든요. 아인슈타인이 이제 함물 같다. 상대성 이론 하더니 이제 과학적 창의성이 떨어져가지고 새로운 이론에 적응을 잘 못한다. 그런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양자역학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던 이유가 자신이 연구했던 상대성 이론과 달리 양자역학에서는 인과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양자역학이 전제하는 여러 가지 대상들이 정말로 실제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많이 관측이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다수의 물리학자들은 마치 현상론처럼 무슨 상관이냐 예측만 잘하면 되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물리학은 궁극적으로 수학적으로 잘 기술하고 예측지만 잘 얻어내면 되는 이론이다 라는 입장을 취했다면 아인슈타인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고전적인 과학정신을 가진 사람이어서 자기가 보기에는 양자역학이 굉장히 성공적이고 예측도 잘하는 이론이지만 완벽한 이론은 아니다. 왜냐하면 인과적 설명이라든가 실제론적인 해석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믿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뉴턴역학이 견지했던 갈레오 상대성을 일반화시킨 즉 맥스웨어의 전자기학까지 포괄하도록 만든 게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이고 거기에 더해서 중력까지 포괄하게 만든 게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 이론이라면 그걸 넘어서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법칙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근본 이론을 만드는 게 현재 물리학자들이 엄청나게 몰두하고 있는 그런 중요 작업인데 이 중요 작업에서는 사실은 끊임없이 아인슈타인처럼 우리가 가정하는 이런 과학이론의 대상들이 정말로 존재하나 그리고 그 존재한다면 그것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한가 에 대한 메타적인 질문들, 제 욕심상으로는 철학적인 질문들을 계속 던져가면서 과학 연구를 할 때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에서 보여줬던 그런 엄청난 생산성 그리고 탁월한 통찰력 같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물론 아직은 불완전하지만 철학의 역사에서 볼 때도 그렇고 과학의 역사에서 볼 때도 그렇고 과학 이론의 근본 이론으로서의 특징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성취하고 하자 하는 과학 정신의 정수를 굉장히 잘 보여준 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조금 복잡한 내용도 있었지만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번 7강은 블랙홀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강의가 있을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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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